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편안한 구간 넘어가고 있죠 어제 미국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거의 산타랠리급 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 또 한국증시도 수급적으로도 보면 풀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상가를 갖죠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는 확실한 시그널 수급의 구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종목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내년에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과 이제 명분들 또 모멘텀들을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종목별 움직임들 체크해드리고 바이오 제가 이제 연말에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리포트도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떤 트렌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짚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제 메가 트렌드죠 비만 쪽 100조 시장이 열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또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2차전지도 뭐 단기바닥 찍었고 반도체는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어떤 메가 트렌드 AI 혁명의 어떤 트렌드는 지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의 내용 좀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6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12월 9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 전략 또 5개 성장 센터 유명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특화된 어떤 전략들과 종목들 이렇게 좀 구성했고요 주식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결국 이제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년은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어떤 흐름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 희망을 위한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이제 더 권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구성한 그 내용 중에서 나눔 인사이트 오픈하는 부분들 좀 설명드릴 텐데 음 이제 스터디 독서클럽 이제 전문 사이트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많은 스터디그룹 모임들이 있는데요 모임들이 이제 한 곳에 플랫폼 형태로 이제 제공되면 좋겠다는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노후 은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명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어떤 구성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에도 나눔 인사이트 독서 스터디클럽 이제 의사 참여 의사 있으신가 이제 좀 질문 했는데 관심이 있는 모임이 개설되면 참여하겠다는 게 한 절반 가까이 정도 이렇게 체크하셨고요 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인구의 또 절반은 이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줌으로 많은 모임들을 좀 개설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제가 차트심리이론을 좀 실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실전적인 어떤 스터디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꽤나 많이 이제 선택해 주셨어요 41%니까요 은퇴 노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클럽 28% 약 30% 이렇게 체크해 주셨고 미국 주식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주식들에 대한 연구 모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가 좀 제한되고 뭐 영문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년 전에 중국 주식들 중국 증권사는 중국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중국어 전공자 이제 좀 채용해 가지고 리서치를 좀 한 이제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언어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정보로써 어떤 접근이 어렵습니다 번역하는 사이트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스터디 한다면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돼요 클럽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제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사이트가 이제 12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포식 또 설명들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분 정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 코스닥은 0.48% 상승 상승 종목 수가 뭐 한 두 배 정도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 코스피 코당 양시형 모두 거래자금이 7조 원대입니다 적지 않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 계속 뚜렷하죠 코스피 쪽에서도 3,500억 순매수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소폭이지만 순매수 했습니다 기관도 1,100억 정도 코스피 순매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예수금은 46조 큰 변동 없이 그래도 하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 잔고는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네요 최근에 주가 좀 반등 나오니까 이제 신용 물량들을 파는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시장에는 좀 좋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 상승하면서 갭상 이후 추세를 강화하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패턴이고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거의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산타랠리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뭐 매크로 전환 때문에 좋아진 모습이고 다우하고 S&P도 0.5, 0.7%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보압이고 상해 보압 대만이 1.2% 상승 각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대만 증시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어떤 모습들 심련물 국제금리 여전히 떨어지는 추위 보이시죠 WTI 유가는 이틀 연수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볼게요 웹인의 수급이 좋죠 계속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업종 지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도 장기평 돌파하는 흐름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코삭도 좀 상승한 어떤 기조 흐름들 헬스케 업종도 이제 뚜렷하게 좀 수세를 돌리고 상승세 타는 모습들 IT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되는 모습들 2차전지 업종이 0.76% 상승했는데요 뭐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대는 좀 지나가는 모습들 게임 업종 오늘 강했습니다 게임 업종이 바닥탈출이 역력하죠 반도체 업종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 오늘은 좀 보압으로 마무리 했고요 오늘은 반도체 보다는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띄었던 시장이었고요 고루고루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3% 상승했고 네이버도 한 1% 상승 고루고루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 상승해서 종목별 흐름들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게임즈도 오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게임즈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요 게임즈가 크래프트 2% 상승했고 넷마블도 5% 상승으로 바닥탈출이 좀 역력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5.9% 상승하면서 중기입형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NC소프트도 0.9% 상승으로 계속 좋은 어떤 형태 흐름들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셀트론도 1.3%로 계속 상향 추세죠 헬스케어도 이제 1.3% 역시나 이제 셀트론 제약이 오늘도 4.8%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5% 상승 오늘 바이오가 좋았고 오늘만 좋은 게 아니죠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들을 레고캔 바이오 라든지 한미화품 같은 기업들도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움바이오 라든지 툴젠 같은 기업들도 상향 추세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 바닥탈출 녹십자라든지 또 한올바이오팜와 우상향기도 계속 내고 있고 모멘텀이 뚜렷한 것들은 더 강하죠 종근당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으로 오늘 바이오 SK바이오팜도 좋은 모습을 띄고 있고요 바다권 탈출하는 단계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휴젤도 내년도 실적이란 개성 기대감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오늘 좋은 흐름들 내어줬고 반도체 쪽도 BCNC 라든지 대덕전자, 제우스 이런 기업들은 2%대 상승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2% 상승 동진세미팀도 1.6% 상승 그래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았고 종목들 흐름도 매우 괜찮은 모습들을 띄워줬고요 오늘 역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거래대금과 시총을 올려주는 큰 역할을 해줬죠 시총이 시장 지수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6.5% 공모가가 36,000원인가 그랬죠 지금 그거 대비해서도 굉장히 36,200원이었죠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세분출을 한다는 건요 나중에는 시세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압 쪽에 에코프로 빔 에코프로는 오히려 이제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시면 수급을 좀 뺏기는 거죠 LNF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리노공업 2.8% 상승으로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패턴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좋은 어떤 형태 네 오늘은 뭐 그 메가트렌드 비만 쪽 한번 체크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바이오 업종의 또 메가트렌드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제 금리 변동도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또 바이오 업종도 2년간의 가격 조정 그리고 올해 이제 기간 조정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 뒤에 충분한 어떤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결국 많은 이제 수급 구도상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또 큰 손 또 스마트 머니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충분한 어떤 기간적 또 이제 수급의 이동의 어떤 구간들을 거쳐왔다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매크로 상황의 변화와 또 이제 명분적인 어떤 트렌드 바이오 업종의 어떤 코어 핵심적으로 이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도보네디스크 같은 기업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제 뭐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 비만치료제들도 보험급여를 받으면 이제 굉장히 시장이 확장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이제 지방간 이런 어떤 치료 효과가 이제 확인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급여 가능성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 엄청난 메가트렌드 또 확장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고 또 국내 시장에도 이제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섹터 이 트렌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비만치료 실험 신약 레타트 루티드 지방간 치료 효과도 라는 내용인데요 비만치료제 블록버스터죠 위고비 제파운드의 경쟁사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치료 실험 신약 레타트 루티드가 체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간에 지방이 쌓이는 이 지방간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게 메가 트렌드로 확장되는 확실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건데요 지방간은 이제 보통 비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이죠 이영 당뇨병 환자도 최대 7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제약회사가 개발한 레타트 루티드는 위고비와 제파운드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세포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약이고요 이 약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식욕이 억제되고 체중이 줍니다 미국 간질환연구협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맞춤형 비만약이 나올 것인가 해서 8월달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한미약품 등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GLP-1 기반의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식욕 억제 효과죠 당뇨병 치료제는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간 관련된 질환 이런거의 효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제약바위 5개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주 1회 피아주사로 투여가면 주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금 신고가 계속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제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보유하게 된 거죠 심혈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되면 보험사들도 이 약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에는 미국의회가 비만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메디케어 등 보험시장은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용 지급을 금지해왔죠 이게 뭐 치명적인 질환 아니고 이렇게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봤던 거겠죠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단순히 비만치료제가 심혈관 질환도 치료해서 환자군이 확장된 정도가 아닌 의료보험에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비롯해서 동아 ST 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도 GLP1 기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 한미약품입니다 당뇨병 치료신약으로 유명한 에펙글레나타이드를 비만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한국인 맞춤명 GLP1 기반 비만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에펙글레나타이드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한다 이미 이제 지난 지난 7월이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3상을 위한 시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단곱병이 없는 비만 성인 420명을 대상으로 에펙글레나타이드의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건 이미 이제 2015년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의 기술주출에서 다양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됐는데 반환이 됐죠 이걸의 한미약품은 다시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비만 쪽까지 확장을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관계자는 수입산 GLP1 비만약들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도 경험한 바 있다 에펙글레나타이드는 다른 치료제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대원제약 동아 st 이런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노보노 디스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엄청난 우상향의 기조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흐름이죠 또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야 진짜 무섭습니다 야 이거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난 10년 넘은 기간 동안 2011년도 그 3월 16일 날 33달러 였는데요 지금 20배 상승 돼 있습니다 600달러에요 주당 코로나 기점에서도 크게 안 빠지고 지속적인 어떤 상승 추세 내고 있고 작년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뭐 계속 상승했어요 예 추구는 각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권에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 트렌드가 어디 쪽에 지금 강력하게 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이제 메가 트렌드 비만 100조 원 시장이 열린다 라는 리포트 광범위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어떤 명분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환자 10억 명 시대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만 신약 개발 현황 릴리사 또 노브노디스크 국내 기업은 또 한미약품 이제 국내 이제 시장도 어 2030년 한 7천억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한국은 비만율이 낮긴 하지만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국내 시장도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볼 필요 있고요 올해 이제 가장 강력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내러티브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2023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했던 내러티브는 비만이었다 의약품 출시 역사상 전례 없던 수요를 보인 비만 신약을 개발한 선두기업은 단숨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2위 제약사로 등극했죠 존슨앤존슨이 밀렸습니다 두 기업은 올해 빅파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현재 글로벌 대형 제약사 역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 메가트렌드 비만 100조원 비만 시장이 열린다 전세계 비만 환자 수는 지난 50년간 3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10억 명 이상의 비만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해 2030년까지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만 시장은 기존 리치한 특수 의약품이 아닌 지금 메스마켓을 타격하기 때문에 대중화된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산업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큰 시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항암제 시장, 자가 면역 질환 시장, 그리고 포텐 큰 영역이 알츠하이머 시장 이런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비만은 굉장히 메스마켓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병에코너를 아까 보셨듯이 심혈관, 간질환, 당뇨 이런 쪽으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자체가 빠르게 크게 성장할 포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GLP 비만 메가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24년 내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만 메가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만은 약물 치료 비중이 3% 미만으로 아직 미충족 수요가 높고 체중 감소율 15% 이상의 효과적이고 환자 편의성이 높은 GLP 인크레틴 호르몬 계열의 3세대 비만 신약이 등장하며 환자와 의사, 보험사의 인지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효과적인 경구제형 3세대 비만 신약 신규 또 기전들 나오게 되겠죠 병용 또 요법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당뇨 신약 시장이 비만으로 확장된 것처럼 향후 비만에서 심혈관 질환 또 대사 질환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빠르게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탑픽은 3개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에요 일라릴리 노보노디스크 국내 한미약품입니다 2030년까지 비만 신약 시장에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개 기업은 이미 굉장한 어떤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에펙 글레나 타이드 국내 비만 3상을 진행 중인 한미약품을 추천합니다 내년도 비만 신약 실적 및 연구개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비만 신약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주요 리스크는 있습니다 공급 부족 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 특검 완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 신규 물질의 임상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위대겠지만 워낙 거대하고 이제 태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대비 이제 업사이드 포테는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라는 건요 모든 건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 대비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큰 영역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리포트에서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기업이 뭐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 시장도 이제 점유율을 계속 넓혀 나갈 텐데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릴라이 릴리의 재파운드 또 노보노디스크 릴라이 릴리의 이제 제품들이 계속 이제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커져가는 그걸 표상한 이제 그래프죠 중요한 건 연평균 30% 성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또 선진국 병이기도 하죠 비만이 그래서 유럽과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쪽 기장이 커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비만 고요한 팬데믹이다 네 정말 무서운 어떤 표현이기도 한데요 비만 환자 10억 명 시대 고요한 팬데믹이다 전 세계 비만 환자 수는 지난 50년간 3배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현재 10억 명 이상의 비만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망입니다 살을 빼는 거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2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체중 및 비만 환자 비율은 역시나 선진국 병이죠 미국 74% 호주 67% 어마어마하네요 영국이 64% 유럽이 53% 주요 소양권 인구 과반이 과체중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자국 비만 기준인 비야매의 수치를 보통 치죠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이제 비만이다 이처럼 비만 팬데믹이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것으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당뇨 여러가지 간질환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성장은 굉장히 가시적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네요 일본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과체중 비중이 21%니까 역시 일본은 음식이 확실히 살이 안 찌는 것들이죠 한국도 낮은 수준입니다 23%의 과체중 비만이 15% 그래도 이제 일본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도 낮지는 않은 수준이고 미국이나 호주 영국이 진짜 심각한 수준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성장을 확실히 좀 말해주는 거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의료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미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연간 230조 이는 작년 미국 정부 전체 예산의 3% 수준입니다 230조인데 3% 밖에 안되네요 이러한 숫자들이 미국에서 비만이 왜 심각한 국가 문제인지를 시사하는 바이고요 성인 비만 유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미국은 정말 심각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별로 이제 비만 유명률 보니까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동부로 갈수록 이제 좀 심각하네요 잘 살수록 이렇게 좀 비만이 벌어지는 그런 경향을 미국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비만이라는 건요 결국 이제 지불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인식의 변화 비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다 비만은 최근까지는 질병으로 인정하기보다는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죠 주로 비만인 건강 상태를 소홀한 자기관리 게으름 의지력 자제적 부족 이런 걸로 이제 연결시켰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1년까지는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비만 환자 또한 약물치료 또는 수술요법 뽑아는 병원 가면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좀 상담하죠 생활습관 변화 식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선택을 해왔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단체 또 공식기관들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내 최대 의사단체에서도 비만이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공식 규정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만성 재발성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호주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압력이 크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환자 본인이 가지는 비만에 대한 위험 인식과 치료 의지도 변하고 있다는 거 뭐 정부단 또 아니지만 정부단을 넘어서서 이제 환자 본인 국민단으로도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고 이거를 질병으로 좀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비만 치료 이제 가이드라인은요 통합적인 치료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복합적인 원인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개개인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행동 생리학적 사회적 환경적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 이제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 행동요법 이제 수술요법 이런 처방이 이제 필요한데요 음 여기서 이제 약물치료 같은 경우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이제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동반 시행할 걸 권고하고 있고요 FDA 승인한 장기 복용 가능한 비만치료제는 5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보도디스크 이제 일라일리 이런 제품들이 이제 대표적일 것이고 또 이제 수술치료가 있죠 요새 수술치료? 비만하는데 무슨 수술치료가 있지? 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신해처리라는 가수가 있었죠 근데 그 위절제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안좋은 그런 결과를 된건데 요런겁니다 미국에선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위를 이제 잘라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 느끼게 하는 요런 이제 수술치료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것들을 해왔는데 운동이나 이제 식습관 조절로도 안되고 또 수술은 또 위험하고 이제 모든 대상으로 할 순 없고 뭐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클 수 있고 여러가지 약으로 하는게 제일 어떻게 보면 나을 나온 방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이 이제 비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뚱뚱한 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이게 당뇨병,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폐질환, 치매까지 20개 이상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병인거죠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보면 폐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 뭐 이런가지가 많네요 관상 동맥질환, 당뇨병, 고유랍, 백내장, 뇌졸, 암 그렇죠 암도 그래서 지금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한게 이제 비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결국은 이 비만을 이제 치료로써 또 이제 약물로써 하는 방향은 뚜렷한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조원 시장이 열리는 거죠 GLP 비만 메가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다 GLP-1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 등장은 비만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만성질환 약물을 평생 복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만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만성질환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 부분들이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비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다 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추정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기존 의약품과 다른 거는 항암제든 자가 면역질환이든 그거는 이제 메스마켓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스마켓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역사 규모를 쓰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할 때 목표하는 총 환자수 예상하는 시장 규모가 명확한데 비만 신약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치료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치료 범위도 넓어지면서 전체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메스마켓을 타깃한다는 점 이 부분이 다른 의약품과 다른 점이고 그만큼의 포텐셜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거죠 비만 신약은 또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살빠진 거 양 먹고 살빠졌다고 하니 얼마나 큽니까 광고효과 비만 신약은 극대화된 광고효과의 수혜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한 일반인 및 유명인의 실사용 경험이 공유되며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매우 크다 일론 머스크는 다이어트 비결을 단식과 위곱이라고 말하며 화제가 됐었고 틱톡에서는 요거에 대한 어떤 해시태그 영상 조회수가 20억 뷰에 달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몸도 좋아 보이는데 비결이 뭔가요? 간헐적 식단 그리고 위곱입니다 엄청난 뭐 지금 보니까 뉴욕에 지어질 광고 그럼 여기서 이제 GLP 작용제 이게 뭐냐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인그레틴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당뇨 되는 건데 또 이제 이 GLP1의 반감기를 13일로 늘린 유사체가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7일로 늘린 GLP1 유사체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곱인 겁니다 그래서 GLP1 작용제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으로 원래 당뇨병 환자에 사용이 됐다 하지만 당뇨병 치료 환자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며 비만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비만 적응증으로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3세대 이제 비만 후보물질 개발 현황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인데요 국내 기업이 어디에 이제 포지션 되어 있는지 보면 한미약품이 여기 임상 3상 GLP1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 또 대표적인 이 관련된 기업이 유한양행이죠 이제 기술 이전도 했던 이제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저티닙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적으로 이제 유한여행도 이쪽 분야를 아마 키우게 될 거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때 이쪽으로도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될 거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비만 쪽에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경우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동반해서 주목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거 거 이제 머크 쪽 그리고 유한양행 거가 이제 베링거 인결렘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된 부분이고요 한미약품은 이제 국내성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2상에서 내쉬 파이프라인 도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도 파이프라인 쪽으로 이제 제넥신에 또 하이 FC 러닝팅 기술 활용을 도입하고 또 과체중 비만 또 지방간질환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비만 시장 및 또 신약 개발 현황 한번 체크해 보죠 한국은 좀 아까 보셨듯이 비만율은 좀 낮죠 하지만 빠르게 상승 중에 있고 역시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 제품은 싹센답니다 OECD 평균 과체중 비만율은 60%인데 한국은 37% 하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국내 비만 의약품 시장 규모는 22년 기준 1,757억인데요 이게 이제 의약품 아닌 쪽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비만 의약품 시장 규모의 어떤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보면 싹센다에 지금 보시면 18년도 첫해 75억에 지금 올해 상반기 보면 거의 400억이니까요 연으로 치면 800억, 1000억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2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도 상당한 어떤 포텐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기업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싹센다 예상 매출이 올해 800억으로 전 세계 매출액의 약 4%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 4%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1.5%인데 싹센다는 4% 그만큼 포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2030년 국내 비만치료제 시행 규모는 7,000억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할 걸로 미래세 리서치 시장에서 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 현황은 아까도 체크해드렸지만 한미약품이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고요 또 유한양행 또 동화 ST가 초기 단계지만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것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안정된 구도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조금 이제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들은 또 분할로 계속 조정받을 때 담고 이런 전략들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가치성장 개념의 종목들도 일부 좀 편입하고 해서 포트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그래도 10월달 정말 최악의 급락 구간을 좀 지나고 결국 이제 조금씩 봄이 일찍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 센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어려움 크셨을 텐데 지금부터 좀 긍정적이고 희망찬 전략들 가지고서 한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필승의 전략 같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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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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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